자, 유튜브 시험장들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어거스트 나이트라는 공포 게임입니다 무슨 건물 외벽 같기도 하고 야, 이거 이대로 나 게임이 시작이 안 되는데 어? 와, 그래픽 지린다 네? 우와, 우와, 프레임 지린다 게임 전화 여, 여보 여보세요 엄마 깜짝이야 백기 고맙습니다 여보세요 예? 누구세요? 이거 사용 키를 모르겠어 F? E? 그러니 거부 뭐야? 누구세요? 왜 이렇게 어지러워 이 게임 문구멍을 보십시오 문구멍 문구멍 누구세요 누구신가요 안에 사람 한 명 있네 왜 혼자 안 해서 순간이동 계속 하지 왜 혼자서 가운데 있다가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어 나랑 너무 많이 쳤다 갔다 소리 왜 울어요 문 열렸다 자 문 닫히겠죠 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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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쳤죠 이 사람 목이 대단하다 이 사람 목이 대단하다 외계인인가 왜 저래 어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물리 물리엔진 버그 났나 왜 그래요 저기요 어 어디가요 다시 어 화면 바뀌었어 옆보기 구멍 옆보기 구멍 아무도 없어 다시 어 저기 불 켜졌다 열렸다 리모컨을 얻었습니다 어 바퀴벌레 어 이 그래픽 왜 이렇게 쓸데없이 좋아 인디게임인데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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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어어 어어 바퀴벌레 왜 이렇게 많아 바퀴벌레한테 부르자 전부다 주먹으로 찍어 죽일텐데 어어 바퀴벌레 대왕 바퀴벌레 어 불 꺼졌어 어어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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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빨간 조명 나 제일 싫어 담배꽁초 시계 어어 어어 야 어어 왜그래 문에 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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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의 고티 게임이다 정확히 10분 걸렸을 게임 재밌다 이 게임 재밌네 각겜 명작이다 올해의 명작 그래서 이 게임이 의도하고자 하는 무슨 내용이 없잖아 뭘 뭐야 1st day of a new job 허그 컴퍼니 I don't even know 야 이거 좀 읽어봐 새 직장의 첫 출근날 새 직장의 첫 출근날 정말 큰 회사지만 그들이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 서류들을 정리하러 자료실에 가기로 했다 새 직장의 이 사람이 첫 출근을 했는데 도저히 이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대요 서류 정리라도 하려고 온 거예요 L 아 이거 limit put this docs in cabinet liminal liminal sprays spice sp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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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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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들고 뭐 어쩌라는 거야 아 아 여기다가 L L L L L A B C D E F G H I J K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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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이 이 게임 맞아? 백룸으로 떨어졌어요 지금 20장 서류를 20장 챙기고 잠깐만 잠깐만 이거 위치.. 오 뭐야 왜 이렇게 어지러워 맵이 왜 이래? 어디부터 갈까요? 제가 지금 여기 떨어졌거든요 특이하게 뒤로 가볼까? 불빛 있는 곳으로 가보자 서류합니다 오? 오오오 오오 오 벽지가 울었어요 여기 와 이게 진짜 백룸에 떨어지면 이렇게 되는 건가? 사람이 오 뭐야 왜 이래? 구? 오구? 여기 뭐라고 써져있어요? 여기 뭐라고 써져있어요? 포오오 조심해라 뭘 조심하란데? 무언가를 조심하래요 어디가 어디야 그래 차라리 벽을 짓고 가보면 끝이 나올거야 미로를 빠져나가는 방법도 그거라 그랬어 벽을 짓고 가면 빠져나갈 수 있다 길게 한번 돌아보죠 와 사람 미치겠다 갑자기 백룸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은 이게 무슨 넷상에서 괴담이긴 하지만 좀 깨림칙하지 않아요? 어? 뭔가 나왔어 팔로우 팔로우 보이스 목소리를 따라가라 어? 어? 쏘 쏘 더 더 더 로스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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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흐흐 och 으흐흐흐 nh 넌 누구야? 읍 닌 누구야? 짜 Channel ㄴ 써 ㅈ downs 라고 따라가네 그러네 모데카이저 같네 괜히 새끼가 못 오죽? 못 오죽? 못 오죽? 못 오죽? 못 오죽? 올 수 없죽 너무나도 빨라버렸죽 내가 너무 빨랐죽 너의 걸음보다 내가 어디로 온 거지? 난 누구? 여긴 어디? 사람 미치겠다 이거 자체만으로 공포야 어 나 토할 것 같아 무서워 한쪽으로만 돌려구요? 어 사람 미치겠다 나 정신 나갈 것 같아 와 정신 나갈 것 같아 진짜 어 토할 것 같아 목소리 따라가라 여기다 여긴 것도 축하 24일 안가 진짜 무섭다. 와우 사람 미치겠다 백룸에 갇히면 사람 미치겠네 이 미지의 공간에 나밖에 없는데 계속 뛰어다니는 거야 출구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무섭냐고 칠 칠 아 4 랩이 끝이야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지금 라이프 잔다 라이프야 자네 여러분 라이프 자요 백룸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너 지금 지금 들어갔다 나왔어? 라이프가 형이 이 집을 꺼려줬어요 아 진짜? 네 야 이거 진행이 안돼 내가 안 가본 곳이 있나? 일단 목소리 들리는 데까진 가봤는데 그냥 공포만 느끼고 끝없이 돌다가 뒤지라 이거야? 뭔가 진행이 됐었거든 아까 아 그러지 말고 오른쪽으로 계속 돌아보자 아까 왼쪽으로 돌았으니까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계속 돌아보는 거야 그럼 뭔가 나오겠지 어?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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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엄마 엄마 어? 죽은 거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끝이에요 어? 이게 끝이라고? 이게 엔딩이라고? 서류 있는 문장에다가 비화치는 거 있는데 이게 끝이라고? 이건 좀 아니잖아 게임 못보였는데? 게임 못보였는데? 엄마 엄마 아 씨발 깜짝이야 아 씨발 노래라 달자국 소리가 이새끼였구나 개새끼야 이게 끝이야? 문장에 찾아가지고 비번 치는 거 있어요 문장 하나 찾아가지고 비번 치면 그럼 끝나? 네 그게 엔딩이야? 네 그럼 문장은 어디 있어? 벽에 숨겨져 있어요 벽에 바닥에 흰색 떨어져 있는 거 있죠? 어 거기 옆에 벽에 들어갈 수 있어요? 바닥에 흰색 떨어져 있는 거 번호 외우시고요 방금 번호 보셨죠? 어 5974 5974 5974 5974 5974까지 볼게요 몰라 5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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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요.